윤희선 씨를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윤희선 씨. 어서오세요. 다나, 다나에. 모시고 싶죠? 다나 하십니다. 아이고, 선배님. 아이고, 선배님. 우리 선배님. 아이고, 선배님. 동서가 몸매가 더 좋아, 내가 더 좋아? 경상도 깡다구가 얼마나 무서운 깡다구인데. 아, 좀 찍지 말라니까. 흔적도 없이 찍으리라. 옛날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저희 때는 그 쥬리어라는 잡지라든가. 아, 그럼요. 뭐 하이틴. 하이틴이라는 잡지에서도 이미 많이 선백급. 난리났었죠, 선백급. 책받침에도 있었고. 그렇죠, 그렇죠. 부채도 있었어요, 어렸을 때부터. 네.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거예요. 아니, 왜 그러세요, 진짜. 네, 어찌됐든.